너무 예쁘다. 노란색, 좋아하는 노란색 많다. 제주는 꼭 이렇게 나지막한 돌담 위로 이렇게 감귤이, 그렇지? 제주도 진짜 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집에 귤이 계속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누가 보내주든. 네, 맞습니다. 여기 감귤 체험하는 데인가 봐, 그렇지? 그러네. 이 바구니를 받는가 보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감 따면서 들어가서 드시는 건 자유입니다. 마음껏 드셔도 되는데 시간 제한은 따로 없으니까 내일 저녁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5kg예요. 그냥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내일 저녁 때까지. 할래 체험 현장이네. 아니, 체험 삶의 현장. 체험 삶의 현장, 그래. 재밌어, 재밌어. 너무 맛있어. 맛있을 것 같다, 이거. 그런 것보다 작은 게 맛있다. 아, 그래요? 응. 어때? 맛있는데? 아, 진짜? 큰 것도 맛있어요. 아유, 땡큐. 이 일꾼들은 일은 안 하고 먹기만 하고 있네. 일꾼들이 일을 해야지. 어차피 따면 먹을 건데 뭐. 정말 맛있다. 아유, 시원해. 근데 이게 나무마다 맛이 틀리다. 그렇겠지. 이게 당도가 굉장히 높아. 여기요? 응. 무지 달아. 어우, 배불러. 벌써? 근데 그거 있잖아, 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나무마다 귤 맛이 다 다르네요. 다 다르구나. 달다, 여기. 당연히. 근데 뭐든지 따서 바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응. 열매는 진짜로. 그냥 이거 밑에다 갖다 놓으면 뚜루룩 떨어지면 안 되나? 나 제주도 처음 왔을 때. 응. 그때 아빠랑 같이 제주도에 왔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냥 동네 분들이 우리 지나가면 하나씩. 귤 따라, 귤 따라 그랬어. 따가라, 따가라. 맞아. 이렇게 체험하면서 다른 곳이 따로 있던 거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자매가 다섯이니까 겨울에 귤 한 상자가 들어오면 정말 하루면 없어지는 거야. 다섯이니까 애들 다섯에 엄마, 아빠까지 하면 일곱이잖아. 그때는 더 많이 먹으려고 빨리 먹으려고 막 혀가 노래 질 때까지 먹었던 기억이 난다. 진짜 열심히 먹었는데. 충분해. 할당 채웠어. 그러니까. 아, 제주도에서 귤을 낳다 보네. 그러니까. 우리 덕분이지? 예. 진짜. 아, 기분 좋다. 진짜 여긴 동백 언덕이 맞구나.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뻐. 그 동백 꽃잎에 그 동백 꽃이에요? 그 동백 꽃. 어머, 너무 예쁘다. 나무, 나무 사이에 있는데 잘 안 보여. 왜냐하면 이게 밑둥에서 꽃까지 있는 데가 짧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전에 한번 이렇게 오면 전부 다 쌍이 오잖아. 여기는 나무들이 쌍이 오잖아. 아, 진짜? 여기가 웅성웅 앉아있고 저기도 웅성웅 앉아있고. 아, 뭐야. 약간 물레방학 가는데. 나무 뒤에 숨어있구나. 너무 웃긴다. 그런 데이트. 이런 데 들어가면 진짜 안 보이는 거잖아. 아, 웃긴다. 원인들이 좋아하겠네요. 여기 밤에 개장하면 안 되겠는데 그럼? 아니, 이렇게 동백이 막 많으니까 저절로 겸손해지네.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아, 그런데 색은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색깔이. 그런데 사실 이 동백이 여기서 나무에서 피었을 때도 예쁘지만 이 꽃봉우리에 땅에 다 흐드러지게 떨어져서 이런 상태로 피어있을 때가 정말 너무 예뻐. 어어. 날이 따뜻해져서. 그러니까. 아주 괜찮네요. 그래도 도연이가 꽃 감성은 아닌데 누나들 쫓았어. 아니, 아니. 아니, 뭐 하는 거죠? 짜증찡이라고. 아니, 솔직히 우리 아니었으면 여기 안 왔죠? 안 왔어. 다시 들리게 해줘요. 안 왔죠. 그러니까. 우리랑 오니까 온 거야. 생각해보니까 누나 노래 중에 동백꽃 있는데. 그거 제가 원래 곡을 많이 안 쓰시는데 직접 쓰셨잖아요, 그거. 아, 아, 아. 작사 작곡 하셨거든요. 맞아, 맞아. 나는 사실 제주도에 오면 제주도에 사는 친구분이 있어서 그 친구가 가자는 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여기 처음 와본 거야. 동백꽃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많이 피는 곳이 있다는 것도 사실 몰랐고. 그때 왔을 때는 이 동백이 다 져서 땅 아래에서 다시 피고 있었어. 땅 아래 그냥 온통 다 동백인데 그게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때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동백꽃은 떨어지는 느낌이 사랑이 약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모습. 그리고 원래 동백의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래.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동백꽃이라는 노래를 만들었거든. 그런데 보통들 얘기하더라고. 동백은 세 번 핀데 나무에서 한 번 피고 땅에서 한 번 피고 마음에서 한 번 핀다고 그러거든. 나는 네 번 펴. 내 노래에서 또 펴. 이거 너무 짠 온 감정으로 와 그러고 있는데. 진짜 멋있어. 그 노래를 들을 때 다시 또. 그러니까. 더 깊게 들을 수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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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옥 물들고 온통 다 꽂힐 때 아 그래요 나에겐 사랑뿐이에요 지금도 변함없는 누군가 말했다고 말은 그 사랑을 닮은 마음이 아프다 분배꽃 가사 중에 정말 요새 킬링 포인트라 그러잖아 여기다 하는 가사는 어디야? 사실 이 노래 킬링 포인트는 약간 좀 엉뚱한데 그거야 더 이상 뭐가 없어 꽃이 막 절정일 때 나의 느낌은 이게 곡이 뭔가 처연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마예나풍이고 왠지 그 동유럽의 감성도 담겨있고 내 느낌이 그랬어 그냥 떨어졌다는 것 자체는 사실 슬픈 일이잖아 뭔가 졌다는 게 그런데도 다시 거기서 막 피어있고 예쁘고 묘한 그런 느낌들을 그냥 다 담고 싶었는데 그래 거기에 그거 하나야 떨어지는 느낌이구나 그게 그럼 가사에 대한 영감 그런 거는 어디서 뭐 이렇게 책을 읽다가 시집을 읽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대화 속에서도 아니면 그냥 걷다가도 뭔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들을 사실 그냥 저장 저장 짤막하게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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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는데 비슷해요 가사는 그렇게 써요 저는 음악은 그렇게 안 쓰는데 음악은 딱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가사는 정말 저도 계속 뭔가 이렇게 축적해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건 배설이다 오늘은 음악적 예술적 진짜 누워서 침대에 있는데 갑자기 어 어 어 어 어 어 바로 이제 막 꿈에서 막 곡을 쓰고 있는 꿈도 꿔요 근데 눈 뜨면 생각이 안 나니까 미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렇구나 그게 뭐지 도대체 뭐였지 뭐 옛날에는 왜 그 조그만 녹음기 소형 녹음기 소형 녹음기를 이렇게 베개 밑에다 놓고 잤었어 자다가 그리고 아아아아앙 아아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얘가 뭐라고 한 거 이렇게 되 아 그렇구나 고맙네 잠자리에서까지 그렇게 막 찾아 헤매던 음악을 우리가 앉아서 편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고맙네 우리는 저희가 고맙죠.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정말 어느 순간에 너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고 음악으로 친구를 만드는 과정 같기도 하거든요. 음악 하는 게 저랑 정말 얼굴도 못 보고 다 다르게 살고 있고 세대도 다르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 음악 때문에 그 순간만큼 친구가 되잖아요. 저희는 팬들도 멤버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걸 만들고 뭘 하고 발표를 하지. 그것도 다 어떤 시너지니까. 같은 멤버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6의 멤버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팬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이 말을 들으면. 좋아하라고 한 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좋아해 주세요. 아 아무런 약속 없이 그 어떤 기대도 없이 저 별빛 따라 저 바람 따라. 여기 무슨 캠핑장이 있는 거예요? 글램핑 하는. 와 어디? 제가 이 뒤쪽이에요. 나는 내 버킷 리스트 중에 글램핑이 들어가 있어. 진짜요? 잘 됐다. 충분히 이루어진다? 그러게. 도연히 덕에. 너무 예쁘다. 어머 여기야? 네. 진짜. 예쁘죠 여기. 아니 진짜 모든 게 갖춰져 있다더니. 다 돼있어요 다. 너무 예쁘구나. 와. 조명도. 너무 예뻐요. 감성을 또.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떡하지? 야 이래서 글램핑을 하는구나. 분위기가 딱 좋아지잖아요. 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아 난 처음이야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기 지금. 어 이거 군고구마. 네 여기 고구마를 이제 할 거고요. 여기서? 이야. 너무 좋다. 따뜻하게. 아 여기 와. 추울 때 여기. 여기 와서 이렇게. 너무 좋다. 여기 깨시고. 장작도 이거 여기서 해볼 수 있고. 모든 게 갖춰져 있구나. 아 이거 이거 해보려고? 할 수 있는 거야? 어 이거 장난 아닌데? 어 저기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기 초보 조심하세요. 네. 아. 할 줄 알아? 와. 그렇게 맞히셨어요. 맞히긴 했는데 내려가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거 맞히는 것도 힘들어요. 아 진짜? 아 진짜? 네. 그렇구나. 이거 맞히는 것도 힘든데. 나도 한번. 어. 맞히는 것도 힘들다고? 네. 잘 안 맞아요. 살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위에서 하지 마세요. 아 약간 위에서? 네. 오. 이게 왜냐면 결이 이렇게 생겼어. 잠깐만. 아 뭐야. 아 이거 너무 웃긴다. 잠깐만. 아 뭐야. 아 이거 너무 웃긴다. 아 왜 왜 왜 왜 왜. 이게 빠졌어. 아니 근데 내가. 아니 내가. 내가 있잖아. 왜 왜 왜 왜 왜 왜. 사실 나의 비밀인데. 내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 뭘 하면. 너무 웃긴다. 내가 도끼를. 도끼를. 도끼를 빼다니. 이거 좀 기분이 안 좋지. 아니 아니. 아 너무 웃긴다 이거. 아 단단하신데요. 이걸 빼다니. 어. 진짜. 난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망가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웃긴다 제가 빨리 음식을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뭐야?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이 정도면 돼야 또 이야 와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아유 아유 자 일단은 저거다 그치? 돈마후크라고 이거 두껍게 고기를 맞아 맞아 겉에를 싹 익혀서 먹는 고구마도 있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야채를 같이 구우려고 그건 삼겹살 우와 며칠 여기서 있어도 다 못 먹을 양인데 이거? 2박 3일 있어야겠는데? 응 따뜻한 거 뭐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맞아 고기 좀 있어야 되지 된장찌개 찌개 좋다 ㄱㄹ 레아 에피소드 호들에게 흐흐흐흐흐흐 되게 흐흐흐흐흐흐흐 내가 도연이가 끓여주는 찌개를 먹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 된장찌개 잘해야 되는데, 진짜. 고기는 그냥 굽으면 되는데. 이제 제가 고기를 드디어 굽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돈 마우고 진짜 웅장하다. 형!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고쳤네. 안녕하세요. 격하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목표는 자멸하게 만들어야죠. 제거해 주십시오. 정말 아이돌 못지않은 표정이에요. 우리 세대 어떤 분이셨어? 완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세요, 감사드리세요. 아니, 아니, 아니. 스크린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너무 막 감격스러워. 우와. 우리가 목소리 이렇게 앞에서 들으니까 신기하네요. 아니, 도연 씨가 형이고, 도원 씨가 동생이에요? 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한 살 차이. 한 살 차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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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한 살 차이인데 뭘 깍듯이 해. 한 살 차이가 제일 그런 거거든요. 아, 식장하시죠? 네, 밥 다 먹어도 돼. 서울에서 차량 끝나고 내려놨는데. 아, 정말? 제주도에 계셨던 게 아니에요? 같이 해요, 좋아요. 네, 내가 집에 왔다. 오, 너무 감사해요. 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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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줄 알았어. 아니, 어서 와요. 아, 근데 여기가. 이야, 여기 완전 옛날에 양식장 했던 데인데. 양식장? 네. 무슨 양식을 했어요, 여기서? 여기 광어 양식장 했던 데인데 캠핑장이 됐네. 캠핑장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왔는데. 아니, 제주에 산 지 오래됐어요? 제주도에 산 지 한 8년 정도. 이쪽 동네도 제가 살았었거든요. 아, 주민이구나. 그러면 진짜. 제주 주민. 진짜 제주 곳곳을 알겠구나. 그러니까요. 아, 웬만한데 다 알죠. 아니, 그럼 도연이를 좀 데리고 다니면서 제주 곳곳을 투어 좀 해 주지. 저 형하고 노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저 형은 나는 차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저 형은 무슨 산 같은 데를 자전거 타고 올라가요. 산악자전거. 도가니가 아직 살았어, 저 형. 아니, 다음에 한 번 시간 될 때. 선이랑 나랑 이렇게 게스트 초대해서 우리 하루 여행하거든요. 1박 2일이나 한 번 나와주세요. 그래요. 아, 진짜? 이거요. 또 나올게요. 진짜? 애들 이리부터 밥도 차려주고 그래요. 그때는 제가 제 동네 주민 윤도연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아니, 좋지, 좋지. 완전 좋아. 도연이가 주민으로 나오는 건데 왜 똑같아. 좋다, 좋다. 오, 잘 굽니다. 이거 쌈장 그릇도 있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다, 여기다 조금씩 덜게요. 아, 저기다가? 접시에다가? 양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다. 도연 씨 많이 먹어요. 구워가지고. 양이 많아.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연기 완전히 묻어서 이거. 우와. 우와. 참 잘해, 나는. 이런 거. 고기는 이것은 정성이야, 정성. 어? 계속 뒤집어줘야 돼. 이야, 이게 장작이 아트다, 이거. 아, 이게. 와, 냄새. 혼자서. 혼자서. 성을 하고 있네, 1인분. 유튜버야? 어. 와, 형? 유튜버냐고. 어떻게 웃고 있어, 거기서. 야, 근데 여기 육즙이 좋다, 육즙이. 와, 형 코팅 한번 해 봐. 먹음직스럽게 했는데, 진짜? 그렇죠? 응. 아, 완전 이거 이거. 아, 이거 써, 이거 써, 이거 써. 아, 대박. 아, 나 이런 거 진짜 잘해. 와, 진짜. 고깃집 했어야 돼, 이거 진짜. 어, 냄새 좋아. 영화배우해, 그냥. 영화배우. 네. 야. 여기로 오니까, 그럼 저러? 어, 좋은 생각. 옮겨, 옮겨, 맞아. 앉아서 먹자, 이제.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이. 저도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너무. 너무너무. 아, 누나 맛있고 써있다. 맛있어. 고기 잘 먹었어. 고기 잘 먹었어. 고기 잘 먹었어. 감사합니다. 고기 잘 먹었어요. 저, 저 녹살 무슨. 그러니까 친화력, 와. 깔깔 nu, 누나. 어떻게, 저 친화력. 근데 스크린에서는 되게 연기가 센 역할만 하잖아. 그러다 이렇게 순둥순둥한 모습 보니까 두 얼굴의 사랑인 줄이야? 애교가 많아요 애교가 많네 근데 왜 제주도가 그렇게 좋았어요? 산도 가깝고 바다도 가깝고 아무 때나 가고 막 바다에 빠지고 아무 때나 가고 낚시한다고 그러고 메여 있는 걸 싫어하는구나 막 자유롭게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얽매이지 않고도 살아봤다가 그걸 지겨워해봤다가 아 별거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궁금해하거나 그리워하거나 막 갈망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한번 저질러보고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져지는 건가 이게 벗어나기 되게 어려운 건데 용기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30대 때 하고 20대 때 하고 올해 50대 앞자리 바뀌면서 막 이 생각 저 생각도 하게 되고 용기가 없어지는 게 막 너무나 너무나 느껴져요 슬프고 제일 짜증 나는 게 뭘 하고 싶은 게 없어져 점점 아 그거는 그 말이나 마찬가지야? 음악을 할 때 어떤 상태에서는 더 이상 쏟고 싶은 말이 없으니까 약간 비워졌다고 그러지 그래서 아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떠나왔는지도 모르겠다 용기가 있네 정말 알간려 음악 음악 진짜 도연 씨가 노래하는 거 바로 옆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아, 들었죠. 몇 번 들었죠. 너무 좋지. 아, 이게 좋다라고 말, 그러니까 두리번거리게 돼. 왜? 이걸 나 혼자 듣고 있나, 이거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데 가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 부모님 생각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경치 좋은데, 좋은 음식 보면. 야, 이거 너무 아까, 이거 담아갈 수도 없고. 스위스 공기, 비닐봉지에 싸서 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스위스 공기 같은 거. 근데 문제는 제가 노래를 하다가 도연이가 이러고 봐요, 진짜. 이러고 보다가 갑자기 불러. 난 못 불러. 그렇지, 그렇지. 너를 잊어야 해. 절제가 안 돼. 너를 잊지 못аны. 너를 잊고, 많이 챙겨. 아니에,l 꿈꾸는 소녀야 도연이랑 같이 해서 너무 좋아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 정말 정말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막내니까 되게 뭔가 기댈 데가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을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어디 가면 다 맏형이어서 여기 와서 정말 막내라서 오히려 좋다 아 좋다 꿈꾸는 소녀야 별들아 언젠가는 같은 하늘에 뜰 거야 너가 나한테 그 말을 했던가 삶이 굉장히 화려한 거라고 살아있음이 되게 화려한 거고 그것만으로 뭐라 그랬는데 까먹었다 나 아니야 잘 생각해봐 뭐야 그 뒤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지 너무 좋다 그냥 살아있음 좋다 오히려 좋아 꿈꾸는 이 세상 모든 것들 나의 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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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삶이